기술력이 많이 발달해서요. 요즘에 월드컵에서는 막 함부로 우기기도 불가능해진 시대로 보입니다. 여러분 월드컵 공인구에 적용된 미친 기술력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거 우루과이전에서 지금 호날두가 헤딩을 하는 모습인데 지금 호날두는 맞았다고 주장을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이게 다 과학기술로 밝혀졌다는 이야기인데요. 봅시다. 포르투갈과 우루과이전에서 나온 포르투갈의 선제골 장면을 두고 각종 매체에서 이제 설행설례를 하고 있습니다. 0대0으로 맞선 후반 구분에 페르난데스가 왼쪽에서 올린 날카로운 크로스를 호날두가 헤더골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호날두가 활짝 웃으면서 골 세레모리를 해가지고 아 얘가 넣었나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을 했었죠. 그래서 경기장 전광판도 호날두의 득점을 알렸고요. 또 이 득점으로 호날두는 포르투갈의 월드컵 최다골 기록 보유자인 전설 에우제비우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호날두 개인한테 아주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득점 장면을 리플레이로 보던 사람들이 고개를 갸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도 좀 나와있지만 호날두가 이 공에 머리가 맞지 않은 것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잠시 후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다고 했는데요. 득점 선수가 크로스를 올린 페르난데스가 한 것으로 다시 정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호날두의 머리에 맞지 않았다고 경기 기록원들은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또 이때 중계방송 카메라가 호날두와 페르날데스를 차례로 클로즈업을 했는데 호날두는 멍한 웃음을 지었다고 합니다. 멋적었던 거겠죠. 어쨌든 그렇게 돼서 호날두의 득점 기록은 사라져버렸고요. 경기 후 호날두는 공이 자신의 머리에 맞았다 이런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궁금증이 다시 증폭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또 기자들과 언론들이 또 이거 들어간 거냐 아닌 거냐 또 서랑설레하고 그러니까 아디다스 측에서 이제 진실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나섰습니다. 왜 아디다스가 나섰냐 하면요. 이 공인구로부터 나온 건데요. 공인구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아디다스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디다스에서는 이 공의 충격 같은 걸 감지를 해서 골을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디다스가 이런 발표를 한 건데요. 한번 볼까요? 카타르 월드컵의 공인구 알릴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첨단 기술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커넥티드 볼 테크놀로지라는 첨단 기술이 적용되어서 여러분들 요즘에 보시면은 오프사이드를 컴퓨터가 판정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 기술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공인구 알릴라의 제조사인 아디다스는 해외 매체에 관련 자료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릴라에 내장된 커넥티드 볼 테크놀로지로 확인한 결과 호날두의 손재권 당시에 분명하게 어떤 접촉도 감지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선언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알릴라에 내장되어 있는 500Hz IMU 센서는 고도의 정확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보시면요. 여기 사진 보이시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페르난데스가 이렇게 딱 공을 올려줄때 차고 있을 때 이 충격파가 이렇게 딱 감지가 되죠.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쭉 공이 떠서 이제 호날두가 헤딩을 한 시점에서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런 충격파가 없어요. 머리에 맞지도 않고 스치지도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이 다시 잔디밭에 튕겼을 때에는 또 충격파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충격파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보십시오. 그러니까 찰대도 충격파가 이렇게 있고 떨어져서 잔디밭에 이렇게 튕겼을 때도 충격파가 있지만 이 호날두가 머리를 이렇게 헤딩을 하는 순간에는 아무런 그런 충격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머리에 맞지 않았다는 뜻이 되죠. 이렇게 컴퓨터가 정확히 판정을 하니까 이제 호날두도 이거 뭐 인정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축구도 스포츠도 굉장히 과학적인 기술이 많이 도입되면서 점점 더 판정도 정확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소식을 하나 전해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추운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